광양시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1차 구입 희망자 20명을 선정해 1,900만 원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와 460만 원의 세제 혜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입 차종을 결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성과가 좋을 경우 올해만 53대로 늘려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